말할 필요가 없잖아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말할 필요가 없잖아. 이거 한 번 더 밀어요. 이거 미아콘 한 번 찍어주고 내려간다. 따라가야 따라가. 애기니까 따라가야 돼 이거는. 다른 챔피언이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. 이게 다른 푸시 좋은 챔피언이면 안 따라가도 되는데 버스레시가 위에 있네요? 어? 좋은데 이거? 일단 쭉 따라가봐. 이거 오리아나가 이게 뭐야? 잘할 일이 없네. 이게 뭐야? 일단 따라가. 변수 생길지도 모르니까. 안전벨트를 꼭 타주시길 바랍니다. 좋아 좋아. 이러고 우리 올라가면 돼요. 불러먹으면 되지 이러면. 아이 그럼. 어. 아니 말이 좋아서 변수지. 버스잖아. 아니 왜냐면은. 봐봐 리슘 체력 없잖아요. 아 이게 뭐야. 오리아나 죽일 수 있는 거였어. 오리아나 죽일 수 있는 거였어. 야 원래 이렇게 한 거 맞잖아. 아휴. 애기 이렇게 한 거 맞잖아. 아휴. 아 왜 그래. 어렸을 때 뭐 타요. 총합버스 타잖아. 아아. 아 타지. 타야지. 그럼. 환승도 한번 찍어주고. 그럼. 어. 타면서는 이거 아 좀 시간 가면 가서 문도가 유리해지는데. 이거 아 맞아 다 썼구나. 어 저거 디균. 아 레벨 딸리네. 아휴. 싸우면 안되겠다. 더티파밍을 좀 했나봐요. CS보면은. 무조건 못 이기네 싸우면. 제 선배 나와가지고. 니네 이거 할 줄 알아? 저쪽이 그러면은 궁 2레벨이니까. 음. 이거 진짜 절대 못 이기네. 저거 10레벨이라도. 아니 이런. 야. 어떡해. 아이 신난다. 이게 뭐야. 아니. 이래서 랭게임을 하는구나 사람들이. 아니. 이거 재밌지. 아 이런 맛이었네. 아이 롤이 꿀잼이야. 왜 괜히 흥하는게 아니거든 롤이. 내가 잃어버렸던 랭게임의 맛이 이거였어. 아이 롤이 이잼이지. 아니. 아니 조종사님 이거. 다른 라인도 조종해요? 아이 뭔 소리 하는거야. 아. 이분도 실력이라고. 여기 마실 한번 갈까요? 아이 아이. 미래 미래야. 우리 미녀. 우리 레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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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넣으면 안되있어 지금. 레치 appoint- 레벨 너도 안돼있어 지금. 레쳐나가지고. 아이 타이나 빌렸어. 아이 타이나 밀렸어. 아. 좋아. 타이 호 cub. 왜 미련 officials 아까 눅지ail. 아니 blows. 아우 그러면 글쎄게 abreольз하는거라 선고래치. 아우. 예 그 미녀한테 두어대 맞고 내려온거? 네 꼬맹가서 그 genial 한마 Luxよ. 어우 아우. 마실갈걸 그랬나볼대. 어우야 알리보소. 아 일단 우리 레벨인 부터 합시다 우리. 레벨 너무 달려 이거 진짜. 아 ап이 보소 bolag. 타이 밀었어. 타이 밀었어. 왜 밀었는지 알아? 아까 우리 잠깐 타이 얼굴 보여주고 갔잖아. 아 그럼. 그 미니언한테 한 두어대 맞고 내려온 거? 꼬맹이가서 오빠 힘내고 왔잖아요. 마실 갈 걸 그랬나 본데? 오우야 알리보소. 일단 우리 레벨인부터 합시다. 레벨 너무 딸려 이거 진짜. 저거 뭐 가도 뭐. 레벨 좀 팝팝 올려야 돼요. 너무 많이 왔어요 레벨이. 괜찮아요 드래곤도 없어가지고. 손해볼 타이밍이 아니네요. 예. 손해볼 거 없어요. 언니가 바뀐 건 처음 보네. 스택 유진은 원래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. 오리아나처럼 싸울 거 아니면 신경 안 쓰죠. 자기방으로 비해서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? 네. 음. 아니. 조종사가 왜 의견을 물어봐요 자꾸. 왜냐면은 지금 미신 개공원인데 스택 써버려가지고. 아. 모자? 아 와드 못사. 그냥 더 먹어야 돼요. 와드 못사잖아 와드. 와드 믿어주니까 깨끗하게. 미드로 다 오네요. 아유. 공정기사님들이거든요. 아유. 뭐야 이거 다 왔어. CS 안 먹자 또. 뭐 기사식당이야 여기 다 모였어. 야. 기사식당이야 여기. 아니 바보 걸어주고 가. 이게 뭐야. 잡아주는. 스택 쌓고 싶은데. 아우. 이야. 좋아. 이 사람들. 리씨 봐 쩔어. 아이고. 이거 뭐야 5인 큐야? 리씨 좋은데. 랭크. 노말 아니야 노말? K2는 템 봐봐 K2는. 하. 좀 랭 게임이 이래. 어 잡을만한데 저 엘리스 한 번 잡을만한데. 아 이거. 줄타기가 있어. 그니까 한 타이밍에 그냥 알 리 있으니까 호응 돼가지고. 아 문도 온다. 빼자. 문도 못 잡아. 이 조합으로 몸도 못 잡아. 위로도 내요? 응. 저 낚시하는 거. 쓰레쉬도 올라오고 있어가지고. 싸우면 안 돼요 지금. 자 초가스 내려온다. 이거. 아 저 초가스 잠깐 올라오는 타이밍. 으으으으음음음음. 쟤네 앞으로 오면은. 가자. 얘 가자 가자 가자. 한다 얘. 그렇지 가자. 가자 다 죽여. 우와 궁 대바스. 초가스 초가스 초가스. 그렇지 초가스 왔어. 오리아나에 티버 붙여주고 초하스 먹어! 먹으라고! 아하! 넘넘넘이 없네? 아 이거 믿으면 되지 뭐 어? 아 이거 좋은데? 저거 했지 우와! 좋았어 좋았어요 아우 오리아나 죽을 때까지 쫓아가죠 아우 계속 따라가지 왜냐면 방금 미니랩에 초하스 올라온 거 보였어요 믿어 믿어 티버 몸빵해 와 초하스 안 줘 저어! 저마 저마 아이와이와이와이와 아이와이와이와이와 필요없네 아 끝났는데 이거 티버 보내? 탱킹시켜 그냥 시간도 다 됐어 마침 네 보이소면 죽어요 시간도 인생이야 지금 아 신세계야 아우 좋아 이야! 이크! 저거 폐기 한번 부려봤네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신인 와드가 있나? 이게 쏠랭이야? 아니 저거 적게 살 필요가 없는데? 오른쪽으로 가서 방어 받아주면 되는데 왜 굳이 저쪽으로 네 어쩜 살았네요 제대로 끝날지 뭐?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이거 억쟁이까지는 빌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못 밀겠다 이거 애니가 애니가 추가한 스킬이 진짜 구려 구멍성은 진짜 이게 너무 구려 W가 플래시 없으면 호구가 돼가지고 에이 진짜 구려요 이게 오늘 방송이 비교체험 극과 극 이런 건가요? 롤바타 아닌가요? 아 근데 방금 전에 내가 내가 지지한 거잖아요? 들어가라고 야 맞아 아니야 아유 그럼요 왜 반응이 없어 그게 무슨 저쪽이야 애들하고 의사소통하려고 지금 아 왜 그래 쟤네 무시해 형말만 두면 되잖아 기사님께서 지금 아 왜 그래 텐사랑 가자고 갈까요? 텐사랑 가자 탑에 먹을 거 없어 얼른 가서 미드 지켜야겠다 아 저 벌어도 돼 드리고 먹었어 아유 큰집 파이 하나도? 어? 돈 더 안된다 추적자에 추격자에 아 상수 약하네 아이 신발 가자 신발 신발? 신발 신발 막아진 막아진 아유 왜곡? 아니지 책 사야 책 책 책 조금만 체크 하나 사 우리 이거 하얀색 빛나는 걸 먹고 시키자고 뭐라구요? 영혼을 모아야지 아유 앤에 비로 간 영혼을 모아보자고 갑시다 응 어 절대 안들어졌다 어지러워 어 절대 안들어졌다 어지러워 전부 다 알았네 그리고 지기 힘든거 같아요 우리하나가 이제 지금도 너보다 레벨이 높은데 북경 2층만 레벨이 높은데 아니 신기한게 분명히 이분은 1픽이었어 애니가 응 저는 4픽이었다구요 상대가 우리하나 몇픽인가요? 1픽이었죠 어어 1픽 1픽 봉쇄했잖아요 아 우리 아까 한 만큼 했지 아 그럼 1픽 1픽 봉쇄했잖아 아 뭘 더 말하는거야 뭘 더 말해 나 참 1픽 1픽 봉쇄였어 우리 바깥 다 한거 아니에요? 우리하나가 로밍을 갈 수 없게 만들었지 아 그러니까 아까 따라갔잖아 그럼요 와딩 확실하게 해주고 핀 다 찍어주고 얼마나 좋아 롤바타가 아니라 매치업이야 이거 엘리스함 잡아줬고 아 엘리스를 처음에 잡아줌으로써 아 그게 컸지 다른 라인에 관여할 수 없게 거기서 타란툴라가 그냥 거지 거미가 돼버렸어 새끼 거미가 돼버렸어 야 내 전멸 기다리제 쟤네 애니라 야 이거 애니를 알아 야 1분 나왔다고 콜해줘 1분 나왔다고 콜해줘 우와 전멸 콜 1분이 나오면 콜 한번 해줘 1분 남으면 아 이런거 좋아 이러면 20분에 딱 싸우면 되지 이야 포탑을 파고 있습니다 싸우고 쏠렉 야 아까 탈론 어디갔냐고 아 그 사람 실버 4에 있어 아 여기엔 없어요 만날 수 없지 여기서는 아 이게 쏠렉이라니 어 확실히 싸움의 빈도가 좀 적네 여기는 그 채팅창에 그 혼란한 정도가 좀 덜하네요 아 불안해 스테라마 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잘 따라와봐 WR라던가 한다던가 아 WR? 근데 그러면서 쓰기 어렵잖아요 아 예 바로 하죠 아 빨리 싸워 뭐해 바닥에 W 써 그냥 아이 갑시다 아 롤바타잖아 시킨대로 해야지 어이구 잡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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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떴어? 자 2쿠 안정적인 안정적인 큐스턴 아 오리마샤 내가 여기서 싸하러 갔잖아 아 감사합니다 선견지명이잖아 왜그래 시킨대로 안하고 아니 이게 뭐야 칼을 던지겠지 어이구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칼이 날아오네 어이구 애야 되지 뭐하는 짓이야 아휴 딸이잖아 너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이 딸이면은 아 너무 멀리 갔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휴 딸 버전이 참 많아 중국산 딸도 있고 옷이 많아서 어 아 드레스룸이 꽉 찼어 나중에 칼을 파괴했습니다 꾹꾹 주머라 가자고 전별도 왔네 아 20분인데 내각타워를 공략하고 있어요 끝났지 여기 아 끝났어 끝났어 아 이미 이미 없구나 스택부터 쌓아줘 아 궁으로 이니씨에 이니씨에 싸우네 해줘 듣기마 가야지 저 퀸 퀸 퀸 아 아 아 아 맞으면 돼 안 죽어 안 죽어 아무것도 안 죽어 어 저거 티벌어 못빠 티벌어 못빠 막아줘 막아줘 칼 막아줘 아아이 칼을 안 던지더라고 아 안 던져 칼을 야 눌러봐 이거 눌러봐 어 안 던져데 나한테 바삭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아 칼 안 던져데 이게 이게 저저 무슨 저종서가 이래 아 저 전투로우에 큰이 없네 저종서 아 아 이게 오디오가 불안 좋아가지고 손이 잘 안 들려요 이거 왜 사라 그랬어요? 하얀색 빛나는 어우 빛나는거 봐 영롱해 아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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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예를 있어 아유 아 괜찮아 돈 나와 앞에서 저 하나 팔어 빨간색 저거 어 팔고 어 드리고 있다가 싸울 때 먹으면 되지 끝났어 질 수가 없어 이거 와 어쨌든 억쟁이 못 믿었네 기묘해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저거 죽어도 돼 버려도 돼 버려도 돼 트랩 좋아 트랩 좋아 트랩 좋아 트랩 좋아 트랩 좋아 트랩 좋아 안 죽어 안 죽어 트랩 잘 까는데 아유 다 잘해 사람들이 야 김승현 잘해 쟤 승현이야 승현이 승현이야 승현이 게임 잘해 아유 이제 스택을 애로사항 없이 싸울 수 있게 됐네 역시 승현이 일주옥이야 게임을 잘해 오리아나만 믿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애니로 네 왜곡은 좀 가요? 아니 은민환경교수 같다 애니는 왜곡은 좀 가요? 외국이요? 왜곡 업그레이드 신발 무조건가요 무조건 아 무조건가요? 역시 전멸이 전멸이 생명? 전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아 전멸이 생명 왜 조종사가 아바타에 아바타한테 물어보고 있냐고요 인터뷰하러 왔어요 애니 어떻게 알지 하아 저 누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? 아휴 어떻게 1시간에 강의 만워나 받으실래요? 맨투맨 강의 1시간 만원 좋은데? 잘하고 잘하고 전화번호 읽고 써주면 안 돼요? 불어불어 이렇게 쉬는 날 하나 둘 셋 아휴 리신이 잘함 다 잘했지 나 빼고 다 잘했지 야 애니는 왜 칭찬 안 해줘? 아휴 잘한게 없거든요 왜들 이러는 거야 엘리스 잡았다고 우리가 아휴 그럼 그래서 리신이 흥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도 안돼 초가스 전 못했나 봐요 아아 하 저런 애들이 게임을 지면 더 보라 그러는데 아휴 큰일나지 무서운 분들이 이러고 지면 또 아휴 부모님 생각 한 번 나게 하지 나이는 아니지 바로 리신의 타겟이 바뀌지 리신이 기분이 좋아서 딱 던지면 초가스가 바로 한 번은 봐줘 아까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졌다 그러면은 음 아 제대로 한 번 해보죠 이러고 그 다음 한타 또 지면 이제 들어가지 말랬잖아 이러고 저 들어가라고 누가 그래 이러고 가는 거지 억제기 깨게 생겼어 초가스 뭐 저렇게 커 아휴 아니 초가스 안 달아 피가 당신 더 커요 전면에 1분 남았네요 억제기를 깨고 싶은데 깰 수 있어요 여기 사거리 길잖아요 평탄 사거리 펜타 사거리 쳐줘 투투 쳐줘 아 여기서 위험한 것 같은데 2위치폐 맞죠 어? 오? 인쇄킥 인쇄킥 오 좋은데? 좋은데? 아 끝났어 이거는 야 뭐해 세탁의 시간이야 막 타봤자 막 타봤자 막 타봤자 세탁의 시간이야 Let the cleaning begins 이제 오 어 어 오 승현이가 잘해 야 역시 승현이다 야 승현이가 게임 잘한다니까 좋은데? 야 몰덴신 타고 켜줘 아휴 아휴 멀었어 뭐라고? 야 왜그래 야 우리 회사 6월꿈번 동기잖아 아휴 6월꿈번이지 왜 그러는거야 또 야 몇 월꿈번이야 저 제가 2월꿈번이죠 아 뭐야 아저씨야 다 중대야 달라 그럼 그럼 다 중대야 근데 같은 중대 같은데 저랑 아 그래? 커뮤니티 중대 같은데 아 힘들지 얘 때문에 아이 큰일났다 나이면 어린데 야 야 야 웃어줘 한 번 웃어줘 아 다시 재밌네 이거 아 이런 재신을 또 부리네 재밌는 친구야 아니 정치 안 해? 아 좋은데? 아 안 웃어줘 얘 또 밀었어 즐기고 있잖아 지금 쟤 좀 잘 따라와봐 아 아 이스택이야 이스택 열 번만 더하면 되지 이거 탑으로 핀 하나 찍고 끝내죠 아 바론핀 찍어도 되겠다 이거는 뭐 해도 되겠는데? 내가 끊기면 되나 여기서? 끊겨도 앉을 것 같은데? 끊기면서 공격 스키 다 써주면 앉을 것 같아 아휴 존야 있어야 되는데 아 존야 또 우리 강씨가 예 이제 밀고 있다 저거 잡을만한데?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쭉 미네 안 빠지네 응 잡았네 궁은 아끼면서 일단 궁이 음서 궁도 없기도 하고 잡았네 저거 막 거졌어 전장의 지배자 아휴 전장의 지배자 와아 일대일을 신청한다 일기토 약 먹고 새 구워거려 비둘기 구약 만들어주자 몰 대신들 몰 대신들 몰 대신들 몰 대신랑 써줘 스턴이 없는데 됐지 아 좋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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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뭐란 건 야 뭐란 건 뭐라 뭐라 아 이게 뭐야 이거 저거 빨라 저거 진짜 빨라 아 밀면 되지 아 저거 진짜 빨라 저거 못 따라와 진짜 빨라 저거 리신 따라가고 있어 저게 어땐졌냐면 저게 2차 타워에서 1차 타워까지 저거 따라오더라고 딱 잡혀 타워 하나쯤 차이가 나는 거리를 따라와 저걸로 진짜 무서워 저거 따라오는 거 포탑을 파괴했어 리신이 건너 따라가잖아 마다 박으면서 못 따라가자고 진짜 빠르거든 어 빨리 죽어요 아 누구 안죽어 아이 덤벼 아 배아퍼 아 왜거지 나도 배아퍼요 아 배아퍼 아 배아퍼 아 진짜 배아픈 사람 나야 야 쉬는댄 안싸고 뭐였어 포탑을 파괴했어 아 아니 탑에서 쌌는데 뭘 또 쌓여 아아 그러네 세탁 한번 하자 여기서 뭐 잡을거 없나 아씨 TBO가 없어서 아 뭐 ㅃ다 아 이거 케나 좀 올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안아 안다 안다 아이 다 다 다 다 다 x2 0 0 어느 시밖에 안 올라가C2 예 Duty 합산대 어차피 아 결구가 너무 뻔한거 아닙니까 이거 몇 점 오르지 일단 PD님이 5킹사인 주시면 제가 그때 네 30점 올라 30점을 먹었어?? 근데 AMR이 몇이길래 아유 야 이거 무슨 아유 3등 했어 수직 상승인데? 아 괜찮아 우리 어그로 잘 끌었잖아 아이 그럼요 아이 뭐 우리 하나 로빙 막았다고 우리 아유 아 아바타가 훌륭해 아유 이건 아바타가 아니고 동일한 관계인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드리프트 했지 우리 그냥 응 반응이 썬더클라도 포메이션 쓰는 거지 그냥 크으으으 뭐 했어? 혼이 나가셨네요 왜 그러세요 이 동네 오고 싶죠? 예 막 좋아보이죠? 아유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오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점수를 제가 먹이면 아니에요 점수를 제가 먹이면 아니에요 음 제가 점수를 먹이는게 아니니까 야 뭐 네 아 뭐 말씀 있으세요? 최후의 변론 저는 실버4였고요 네 저 좀 골드3 하지만 네 함정있죠 내가 왜 실버인지 모르겠다 음 음 이 한마디가 자신의 생각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흐흐흠 제가 실버인지 아직도 모르겠네 불혼 중인거 같은데 아이 뻔한 결과 아 이게 6월급의 힘이지 다음에는 이거 할 때 좀 맞춰서 뽑았으면 좋겠네 아 T월 맞춰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형이 뽑은게 아니잖아 누가 뽑아놨어 멤버를? 뭐야! 격이 떨어지잖아! 아이 뭐하는 거야! 전국 논의장이가 마이크 잭슨 온 것 같잖아 이거! 클라스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떻게 하신 건가요? 향후 계획은? 앞으로의 솔랭 계획? 앞으로의 솔랭 계획 정글을 달라고 더 빌어야죠. 아 그래요? 일단 정글을 달라고 빌고 네네 아 그 이후에는 네 아... 네네 모르겠어요. 탑 논을 연습해야 되나요? 탑 논은 연습하세요! 네 탑 논은 괜찮은 거 같아요.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. 탑을 안 하는 사람도 탑 라인지는 이길 수 있어요. 그 후에 스노볼링은 자기 몫이지만 스노볼링은 네 본인이 안 해서 하면 돼요. 알겠습니다. 네네 어... 그래서 자막에 나오죠. 패배한 피그베어는 이제 그... 모래 짬뽕마저 먹을 수 없는 굴지욕으로! 모래의 매치업 원래 벌칙이 패배한 사원들이 실외기 있는 방 거기에 덮거든요 진짜 아 40도 넘어왔어요 죽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람들 안전용은 대기하나요? 안전... 죽이진 않을 거예요. 아 죽이진 않아요? 어떻게든 죽이진 않습니다. 나갈 수는 있지 않나요? 그래도? 먹으면 나갈 수 있죠. 나갈 수가 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위험한 상태에서 안 먹고 나가려면 실외기를 뜯고 창문으로 나갑니다. 아... 그 방법은 열어드리겠습니다. 왕강기 있나요 왕강기? 아 없지 그런 거 없죠. 거기가 정말 더운데 거기서 매치업 패배한 사원들끼리 원래는 짬뽕을 먹기로 했어요. 그 더운 구에서 짬뽕을 먹는 그 열기를 함께 느끼라고 근데 피그베어 피그베어 이분은 먹는 거여서 큰 즐거움을 느껴서 그게 상세될까봐 벌칙은 바뀐 상세라니 하니 맞잖아 벌칙은 바뀐 벌칙이 바뀐 밭에 짬뽕을 못 먹는 걸로 구경만 먹는 걸 구경만 하는 걸로 대신에 거기 열기가 굉장히 커서 왜냐하면 짬뽕을 먹는 사람들 주위에 많으면 같이 열이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 더 남들이 다 먹어야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이 송창수 형이라는 거 밥 먹는 게 정말 느립니다 진짜 이렇게 느린 사람 처음 봤어 한 20분 컷 예상해 봅니다 밥 먹는 거 거기 20분 있으면 그게 면발이나 먹기가 좀 빠른데 그래도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해산물 같은 거 하나씩 뜯어먹다 보면 걸리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3부 때는 이제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나요?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해야지 뭐 안 어쩔 건데 이걸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 3부 때는 이제 북경기 나이스게임TV 사원들과 잠깐 그분들이랑 제가 게임을 해야 돼요? 이게 벌칙일까 이게 벌칙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아 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짬뽕을 먹고 아니다 말을 조심해야지 아 여기 들어가진 않아요 아 들어가진 않나요? 써있는 멤버에서는 피그버는 들어가지 않고 어 깜댕이 간지와 가리온 윤형의 유희 콜록콜록과 함께 들어가는데 아 아 화진누나 있잖아 라는 뭐 제가 하는 게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번처럼 그 한타 한타 들어갈 때 뭐 이니시에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와딩에 대한 부분 뭐 커버플레이 그 정도만 제가 오더를 하면서 어 팀플레이의 기본을 좀 배워보는 어 언제 그 이기고 팀플레이의 기본이요? 이게 좀 웃기거든요 이기고 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우리가 유리할 때 인식을 걸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정치 가르치겠지 무슨 아니 사원들끼리 정치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정치하는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정치하는거 아니에요 나 이거 게임한테 그런거 안해 방송에서 이러는거지 에이 하면 큰일 나야 그런거 아 그래서 3부 때는 어 신숙한 나이스게임TV 사원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그 재밌는 게임을 가져가 볼게요 3부 때 봬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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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